빠바빠빠 눈쟁전자 오케이 안녕하세요 단쟁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단쟁이에요 님 집 아니잖아요 어차피 집주인은 이 카메라에 담기지 못한다고요 저한테 그때 요청을 했던 게 축하음 세팅을 업고 싶다 지금 그때 모니터도 바꾸려고 하지 않았나요? 메인 모니터 네 이게 메인 모니터 지금 140세 같은데? 레안테꺼 VA 패널 32인치 144 정확하죠? 간별사 아 정확해 전문가 정확해 아 커서만 보고도 딱 보여요 근데 나도 보이긴 해 응 보여요? 보지만은 좋아 오 너무 심하다 VA 패널 쓰면 이게 보면 꼬리가 이게 잔상이거든요 근데 이걸로 바꾸면 거의 위에 것도 막 밑에 수준보다 더 잔상 없는 수준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원컴 쓰셨고 송출컴이 추가되는 거였죠? 네 송출컴 게임컴 따로 있을 때 마이크 두 개 쓰는 사람 있고 하나 쓰는 사람 있잖아요 일단은 원래 쓰시고 계신 이 장비는 하나로 쓸 수 있어요 보시면 이게 그룹 채널이 있거든요 이 채널로 마이크 채널만 따로 뺄 수가 있어요 없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쓰는 사람들은 마이크를 이제 두 개 따로 써야 되네요 근데 이제 이게 공간 차지를 많이 한다고 하셨으니까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이걸로 바꿀 거니까 이거는 마이크 하나로 둘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 안도 무려 두 개나 따로 빼놨어요 거기 하나랑 했던 게 있어서 음 그 저희랑 같이 이렇게 노는 친구 중에 마이크 스탠드 같은 거를 비싼 거 사려고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마이크 스탠드 비싼 거라고 해봤자 20이면 될 텐데 저는 15,000원 쌀을 씁니다 아 그거는 너무 근데 이번에 그것도 하지 않았었나요? 그렇죠? 네 맞아요 이거 지금 가격 국내에 재고 들어와서 싸졌던데? 피에스용환보다 쌉니다 15? 4? 16이었나? 헷갈리네 마이크 스탠드의 한 6배 정도 하네요 네 이거 쓰시면서 반점 공간밖에 없었나요? 쓰는 기능에 비해서 너무 쓸데없이 커가지고 아 그러니까 여기 인프벨 다 써도 안 하는데 네 어쩜 하나만 쓰니까 거의 음 저도 썼었어요 지금은 안 씁니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처리해? 하셔야죠 알아서? 압니다 알았어요 이 모니터는 그대로? 네 이것만 바꾸고 이거는 그럼 어디다? 세 개를 쓸까요? 그러면 이제 게임 모니터를 저것만 쓰고 이거랑 이거를? 송출 모니터 네네 알겠습니다 이건 뭔가요? 그거요? 네 예전에 쓰던 컴퓨터예요 예전에 쓰던 게임 컴? 네 이거 컴퓨터 테스트는 해보셨나요? 아니요 방금 뜯었어요 방금 뜯었어요 오 크 졸이 깔끔하다 어? 뜯으셔야죠? 아니 뜯어주세요 아 제가 뜯을까요? 괜찮아요 아 흔하지 않은데 이런 기회에 아 이것도 넣어두구나 본체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 에어캡을 반드시 제거 이런 거 아 이거 뽁뽁이 안 되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고나서 컴퓨터가 너무 뜨거워요 컴퓨터가 너무 뜨거워요 재밌다 재밌어 오늘 할 때까지 다 뜯으셔 아니 녹음 되잖아요 아 그러네 하지마요 마이크가 거기 있어? 하지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죠? 이거 위치? 오른쪽이 다 할 것 같아 아니 왼쪽으로 할까요? 아니 아니 오른쪽으로 하시면 되죠 혹시 조립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? 그 뒤에 아마 무슨 이상한 판으로 그 위쪽에 흠 아 설마 이거 스탠드 오프로 올려야 장착할 수 있는 모델인가?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네요 그럼 이 모니터는 무료 나눔 하자 갑자기? 아이 솔직히 32인치 너무 크다 너 가져가려고 하는 거지? 어 맞아 아 이게 진짜 편해 그쵸 특히 이쪽 같은 경우는 모니터 이렇게 당겨도 안 걸리죠 음 최고 캡처 버터를 먼저 탑시다 이거 빼셨으면 박스가 있었을 텐데 영수증을 볼까요? 하드를 달았었네요? 네 추가로 8테라가 달았구나 아 이거 암들 새로 나오고 나서 맞췄구나 네 암들 5600X 송출력으로 넘치는 성능일 것 같긴 한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나사가 없네요 나사 추가로 더 들고 온 게 없을 텐데 임시로 글카 건 하나 뺍시다 없어도 고정은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이 모니터 실제로는 안 써봤는데 이거야? 네 뭐야 방금 다겠다라는 표정 다겠다라는 표정 아 무슨 아니 또 눈쟁이니 믿죠 아 그이 제가 분명히 근데 그때 얘기를 드렸죠 네 저는 그때 안 써봤는데 벤치를 보여주면 이제 괜찮을 거다 어랏 잠시만요 뭐가 좀 이상한데 원래 모니터 하면 다른 데가 없 어라? 어라? 이 가격대 모니터에 모니터함 다른 게 없다고요? 그럴 리가요 사실 그걸 달면 모니터함을 달 수 있지 않을까? 그쵸 아 이걸 달면 네 뭔가 요즘 그렇게 나오겠죠? 설마요 그쵸 스탠드거든요 자 스탠드가 왜 이렇게 형인데 사실 스탠드까지 같이 들는 거 아닐까? 아 이렇게 그치 그치 일단 조립을 해보죠 숨겨져 있을 거야 일단 조립을 해보죠 와 디자인이 쌈박하네 그러네 그렇죠 일단은 놓고 생각을 해보죠 단 거 같네 모니터함 그쵸 모니터함 단 거 같은 수준의 높이 높이는 그쵸 충분하죠 다 된 건가 일단은 아니구나 스피커가 남았구나 네 마지막 조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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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조립 책상 위에서 꺼져 50 그러니까 이거 얼마 쓰셨죠? 지금 여기에 이거 총 해가지고요 다 꽤 많이 들었어요 110 20 30 470 아 이거까지 하면 대충 500 되겠는데? 음 대충 500 500 조금 넘었겠다 아 그러고 보니까 스피커 자리가 없구나 스피커 자리가 없어서 이거 결국 옮겨야겠네요 이 친구 그럼 얘 이쪽으로 옮기면 케이블 길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왼쪽 모니터는 모니터함 무조건 해야 될 것 같고 네 밥 드셨어요? 두 분 다? 아니면 저 기다린다고 혹시 안 드셨거나 먹었어요? 안 먹은 척하는 거예요? 아까 물어봤을 때 먹었죠? 네 반짝반짝 거리네 세대를 바꿀 수 있어요 바로 바꿀 수 있구나 네 문제점 하나 발견했어요 뭐요? 32인치 모니터 DP 케이블이 짧아요 송주커맥 안고 해줘요 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네 케이블 긴 걸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무릎에 앉아 왜 이렇게 힘들게 계세요 두 분? 마치 제가 고문하는 것 같잖아요? 내가 그러지를 않는데 도대체 왜 두 분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 아니야 저 연결이 안 되는 건가요? 왼쪽 모니터가? 네 짧아요 디프 케이블 긴 거 필요합니다 와 자라 자라 당신의 컴퓨터 아! 곰플레이어 약간 만인의 공통 같은 느낌 곰플레이어 알집 알약 고클린 기본 세트예요 일반인 기본 세트 목마르시지 않아요? 물 갖다 드릴까요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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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갖다 달라고 되게 눈치 드는 것 같으니까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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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물 말고 뭐 마시고 싶네요 어 이거 내가 봤을 땐 와인 한 잔 정도는 아니요 아니요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떤 거? 저는 아이스티면 충분합니다 아이스티? 아이스티? 아이스티 위에다가 금가루 좀 뿌리고 와 아이스티? 아이스티가 아닌가? 아니요 아니요 없어도 돼 없으면 이제 아쉽고 설정하는데 좀 손발이 덜덜 떨릴 것 같고 뭔가요 이거? 달아요 아 뭐 지게? 어 맞아요 정확했어 숨김을 쓰시네요 이거? 이거 자오퓨슈 아 네 맞아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숨겨왔던 나 숨기는 거 뭔가 많은 숨기는 거 뭔가 좀 아니요 아니요 많이 숨겨요 이 형이 아닌데? 다 밝히고 사는 편인데 보시면 이렇게 아 어두운 것이 이 마음에 밝아지죠 해바데 많이 하니까 그런 게임 할 때는 이렇게 해도 가면 치트키 모니터에서 치트키 쓰는 거죠 시청자들은 똑같이 보이거든요 와 이게 어떻게 이거 어떻게 봐요? 잘 보이는데? 잘 보이는데? 잘 보이는데? 보이니까 모습을 어떻게 봐 평소에는 이제 2.2로 쓰시는 게 낫고 왜냐면 이제 말 그대로 그냥 감마 자체를 바꾸는 거라서 색 자체가 조금 좁아 보일 수 있어서 그리고 방송 세팅을 한번 볼까요? 아 단순 아 단순으로 쓰시는구나 정신이 아찔하신가요? 예전에 정신이 아찔하다 레식 같은 걸 하다가 화면이 엄청 끊겨가지고 그렇게 한번 바꿔놨다가 귀찮아서 안 건드렸어요 이 컴퓨터로 이 컴퓨터로 이 컴퓨터로 끊기게 세팅을 해서 쓰고 계시더니 이 컴퓨터로 여러분들 원피스 중 하나입니다 신기해서 아 카메라가 신기하신 분이구나 네 여기 얼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세상에 비춰진 적 없는 일단은 글카 세팅으로 바꾸겠습니다 깔끼 정말 많습니다 아 오늘 돈 더 써야 된다는 걸 얘기를 못 드렸네요 몇 개 더 쓰셔야 될 겁니다 소프트웨어 뭐 어떤 노이즈 감소 거기에 얹어 쓸 기본 베이스가 되는 프로그램 노우라고 있는데 그것도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합해서 200달러 그 할인 잠깐만 한번 볼게요 할인할 때는 29달러에요 하나가 할인 안 하기 전에는 129달러인데 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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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9달러나? 한다 운이 좋은데 운이 좋았네요 한화 정도 왜 이것도 20% 할인한다고? 아니? 아니 잠깐만 아니? 오 이거 99달러인데 79달러 됐어요 229달러가 108달러로 되냈습니다 아 그거 한번 틀려도 되죠? 네 상관없어요 아! 어느정도로 지르시죠? 한번 해보시죠 아 여기 오셔서 여기요? 마이크 앞에 오셔서 아 이것 때문에 네 아 아 기본적인 세팅을 듣고 프로그램을 깔아봅시다 네 가입도 해야 돼요 음 아 아 정말 아 죄송해요 정말 힘드시네요 하하하하 어쩔 수 없죠 어우 너무 선명하게 잘 나온 거 아니야? 여러분들 논쟁이 눈동자 안에 로또 당첨번호가 적혀 있어요 다 있어요 로그인 하셔야겠네요 그냥 편집자님한테 잘라달라고 그러고 가자 한 번 실수해서 공개되면 안 되니까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왜죠? 컴프레스가 필요하실지 모르겠네 아 아 아 오 아 아 아 아 점점 이상해지는 아 오토팀 테스트 해야 돼가지고 아 오토팀 테스트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아 들으면 근데 엄청 차이 심할 거예요 이거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 정말 아니 저는 돌리면 돼요 이렇게 까다로우신 분이라서 제가 돌렸습니다 여러분 끝인 거 같네요 일단 기본적인 거는 저거 베스아를 찾아야죠 아 없는 걸로 하죠 뭐야 베스아 마운트 호환인데 아니 이따매 뒷면에 퀸 릴리즈가 있으면 포함된 장착 브래킷을 이용하여 베스아에 장착할 수 있다는데 뭐야 있잖아 구성품이 있는데 이거 어 뭐야 있잖아 초록이 어디 있나요 아 아 오 야 아 뭐야 여기 박혀있어 야 야 있네 그러니까 이걸 저기에 박아가지고 사는 거네 아 초과이요 유착킨 찾았네 모니터 암 됐고 사운드 됐고 캡쳐보드 됐고 방송 세팅 됐고 된 거 같네요 엔딩이네요 더 필요한 거 있으신가요? 아니요 없는 거 같아 나중에 방송 해보시고 네 그 지금 뭐 하도 여정으로 연결이 다 돼 있으니까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있다 그런 거는 제가 원격으로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네 네 så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